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도칸세인데 이것은 디칼리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플레이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플레이트로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채널 처음으로 오셨으면 한번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시작합시다 전 이 게임 팁홈스 모드로 하고 있어요 오 유럽 캐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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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딥니까 허억 우리 혹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네요 여기 무슨 나리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이거 뭐야 룻박스 그건 뭔데 룻박스처럼 뭐였는데 이 게임 무슨 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마 유로파 뭐 서울인 것이 아닌가 모르는데 길거리 음식 나이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게임은 이제 오래 쥐고 기대작기입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기다린 게임이에요 아 이 게임 한 키바자는 어음 데프스페이스 키바자 인줄 알아요 오오오오 아이고 오 당신 누구지 우린 유로파 사건의 현장입니다 어? 테러 단체 아우터웨이의 대단한 공격으로 으웡 안 명 높은 나카무라 단위의 지휘 아래 야 좀 꺼 할 일은 해야지 유제이식 하론 여기는 칼리스토 경납부 관제실이다 보안통과를 허가한다 살았다 관제실 유로파 정거장 궤도로 진입 하게 된다 우리는 옵션 들어가서 오디오 이렇게 하자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음성까지 한국어 있습니다 뉴스도 못 봐? 어? 적당히 좀 해 맥스 얘기 다 끝났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뭐라하냐고? 앞으로 평생 놀고먹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 계획이 다 있으시다 당연하지 동격훈련하는 것도 아님 절차도 까다로운데 칼리스토에서 유로파까지 맨날 왔다갔다 어 여긴 감옥위성이잖아 감옥위성 오케이 그럼 저 테로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뭐 아우터웨이? 그 자식들이 여길 들쑤시고 다닌지가 벌써 6개월째야 화물칸에 노란불 들어왔어 별가 아니겠지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 변해 사서 걱정하지마 일찍 죽어 다가 Others 양쪽 센서에서 다 오류가 떴어 화물 오케이 한번 그냥 가난 얘기 이 게임은 그래픽이 미친 짓이 좋긴 좋아요 아 열림 문 열기 알았어 알았어 그 정도 할 수 있어 컨테이너 열기 어디야 이건데 새로운 녹음 음성일지 생체정보 위직방향키를 넣어서 인벤토리를 열 수 있습니다 오 이 인벤토리는 진짜 음... 데이터스페이스 같은데 전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 트레일러이라도 트레일러이라도 안 봤는데 그래서 진짜 좋은데 오케이 계속 가자 무기 성취정보 무기 성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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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못살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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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 티비 조용히 살고 싶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번 한번 다시 듣자 한번 다시 듣자 제이콥은 이런 배역 아니야? 저는 그 배역인지 알 것 같아요 계속 가자 오우 여기 무슨 게임 할 수 있나? 아닌데 짐을 까지 있네 배려한지 적어놓아 라고 아 한번 여기 들어가 있었어 이거 친급 친급 방이지 나 그냥 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편해 보이네 흙은 먹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자 아 화장실 있네 쓸 수 있을까? 안 돼 그럼 오케이 짐인가요? 우리 오케이 이런 아직 그냥 할 거 없어요 질주 버튼도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쌓아놨으니까 맥스 오케이 이런 점퍼 할 수 있네 뭘 뭘 찾아 아무 문제도 없구만 나이스 근데 이거 위험이라는 말이 쓰여있어 써줘 뭐가 들어있을까? 위험이란 말을 보니 위험이란 말을 보니 우와 이거 봐요 미친듯이 이쁜데 이 그래픽은 약간 에일리엔 시리즈의 느낌 들어요 이 안의 적도 안의 적도 볼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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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 게임의 적들은 어떤 적인지 아직 몰라요 여기는 점비인가? 아니면 무슨 병든 사람인가? 위기인인가? 우리 같이 그거 확인해봅시다 아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데 오 헷 네 헷 엑스 큰일 났어 뭔데? 침입자가 있어 침입자가 있어 침입자가 있다고 그래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단 고마서 정보 다 챙겨 그 새끼들이 어디서 죽나올지 몰라 우리 무기라도 우리 무기라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침입자에 있다면? 침입자에 있다면? 야야야 이 그래픽 진짜 그래픽과 분위기 이미 마음에 들어요 완충필드가 작동 중이야 오래 못 갈 거야 그리고 상호까지 한 거 있었어 내가 알겠냐? 진짜 좋아요 환급화 게임 완전 환급화 되어 있어 아 뭘 찾은지 알고 싶어요 달리기 L1 오케이 아 저 애가 아니야? %&ged ㅎ 어우 빛느리다 아 전 캐릭터 지하워할 수 있어 콘트루л 할 수 있다 제이코! 어 제발 어떻게 할까요? 빨리!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빨리! 위성 중력에 끌려가고 있어 중력에 끌려갔다! 이거 안좋는데? 이거 안좋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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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위도에 들어갔다!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의성야 그렇게 보이는데 비행 제어권 나한테 넘겨 제이코 정수! 빨린 저공 질포! 매일시 매일! 우리는 유제시 카론 칼리스도를 귀환한다 긴급 허가를 요청한다 불가하다 유제시 카론 제진보단이 없다 미안하다 법이 없다 어어 어어 아이고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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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여자본 여전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살아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었을까? 말했지? 그런 걱정 말라고 아이고 친구 죽었을까? 맥스 어어 맥스 어떻게 되 버렸어? 어떻게 되 버렸어? 에이크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라이터 와 이 게임은 좀 짠이 나네 미친듯이 짠이 나네 에이 뭐예요 로봇 이 팀이다 파일럿인가 친구는? 죽었어 에 그럼 한 개면 되겠어 좋아 일단 여기서 나가지 밤을 먹는게는 격납고에서 물건을 싣고 나왔다고 되어있고 프리랜서 치고 꽤나 거친 데서 이러시는데 그냥 일입니다 아 그렇겠지 보온 조절기 작동 중 우주설이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주설이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아 진정의 배달친구 저 여자 말고 니 일이나 신경 써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체포해 어 왜? 체포 왜? 왜? 제발이야 오 칼리스도 프로토콜 우리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 여자분 체포해 우리 그냥 추락했어 아니면 추락한 건 또 짓인가? 아니지 도와선 칼리스도 프로토콜 오이 글니 에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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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터웨이만! 그래!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부조종사가 개같이 죽었다고! 그럼 소장명... 양반은 못 되네. 선택... 당신이 한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기 닿았습니다. 당신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이곳에서 그 무의미한 인생인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하여 제 이름은 코리오. 이곳 블레가연에서 그 목적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소름이 돋고... 저 환영하지 않도록 하자요. 안 들려? 명령이다 죄수.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못 가! 아... 이봐. 칼리스토가 죽음의 달이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있네. 그래. 내가 널 죽음에서 건졌지. 어차피 바깥 사람들한테 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처지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냥 새로운 건 내 왕국에서... 안 돼. 그동안 밖에서 뭘 했든 간에... 다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려. 이젠 네 인생은... 전적으로... 내 손 안에 있어. 어어 맛있다. 당신이 당장 일어내! 그 한국어 상호는... 그... 입 무빙이랑 좀... 안 맞아요. 현재... UJC 교장국의 블랙아이언 교도소에 진입 중입니다. 신규 수강자 처리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아닌가? 어? 그게 뭐야? 어어? 그게 뭐야? 야! 잠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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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번호 532-521 케이틀린 말로 박사입니다. UJC 형법 412조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코어 장치를 이식하겠습니다. 코어 장치를? 왕уш베어 Eddy 뭐지 하고 있어! 왕enne. 아프겠다. 헬스바인가? 헬스바인가? 진짜 헬서바였네 진짜 헬서바였구나 아 지금 안보이는데 스감구약 돌려보기 알았어 그정도 할 수 있어 우리 진짜 그냥 감옥에 있네 우리 탈옥해야 돼 탈옥 탈옥자대장 아 여기 뭐 있어 오 이런 이상한 박스에 있네 아 악몽 모든 보안이 저는 회인 수간블록에 보고한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침착하게 대기하 겁낼 거다 없다 아 진짜 우리 무슨 일이 있네 느낌이 안좋아 저도 이래 다 마 bankrupt 거기 뭐 있 어허허허허 어허이거봐요 아 길이 다 할 줄 일단 확 거기 뭐 있어 우리 그냥 우리 어 여자친구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당신은요? 에이구 이제 가자 아무도 없는데 어 당신은요? 죄송해요 해봐줄 순 없어 어이 거기 너 여기야 파일럿 맞지? 이쪽 나와 여기야 여기 제코 이봐 밖에서 뭔 지랄이 난거야 어떻게 알아 무주산이 추락해서 여기로 끌려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꼴이라고 저 저기 너 파일럿이지 이봐 내가 여기엔 아주 마삭한 사람이거든 탈출 계획이 있는데 날 도와주면 너도 키워줄게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저 다리 건너 통제실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간방 문을 열어주면 돼 알았어 나 제이코 잘 챙겨도 제이코 그게 네 목숨을 지켜줄지도 몰라 누가 이... 누가 이 자막 제작했어 흐흐흐흐 우리 그거 혹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 오케이 칼 장착됐어? 아마도 몰라 수강블러그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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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저저를 쓰고 있냐 이렇게 저저를 쓰고 있냐 아 나이스 컴온 어우 위험하다 거구로 가야돼? 거구로 가야돼? 아... 마... 거기로 가야하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인데 오우하! 아... 친구 어떻게 이 꼴이 되어버렸어 아이구 나이스 네 들어가자 아 아... 어... 오케이 사움밍이 어떻게 돼요? 니네 퀵.. 퀵타임 이벤트 많이 있어? R2 R2 오하 지벌 이 게임이 뭐야 도대체 바이바이 오오오오오 이..이건 뭐야 도대체 번지? 번지 번지 배피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배피하는 방법은 어려운데 저것도 뭐야? 오케이 우와 야야야 엇 할 말이 없어 아이구 다 열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깜빵 깜빵 열었어 나이스 근데 우리 아 끈접 공격 회피 저기 공격하기 전에 왼쪽 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회피하세요 왼쪽 스틱 타이밍이 표시되지 않지만 저기 공격이 딱기 전에 왼쪽 스틱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오케이 연속 끈접 공격을 회피하려면 저기 공격하기 전에 왼쪽 스틱을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민 다음에 왼쪽 스틱을 반대방향으로 밀어 번갈아 가면 아하 바꾸세요 절대 같은 방향으로 1회 이상 회피하지 마세요 연속 회피 실패하게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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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회피 잘 되길 바랍시다 우리 일단 친구로 돌아가자 제이토 여기야 공설이 나가서 이 케이트는 안되겠어 저기에 무언가가 있었어 날 공격했는데 아 사람이 아니었어 뭔 소리 왜 똑똑히 왔다고 네가 본 게 뭐든 여기서 나갈 이유가 하나 더 숨겼을 뿐이야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말이 되지 말이 되지 저 감시탑 보여? 어 그래 저기가 첫 번째 목적지야 저기서 만나 어떻게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걸 타고 다음 층으로 가 계속 연락할게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 똑같은 말은 동시에 했다 오케이 엘리베이터로 가자 오오 히믈이네 이는 펀즈하자 오 여기도 하나 있어 어이 베이피 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데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다고 시체 짓밟기까지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저게 쓰러뜨린 후 세이머 버튼 누르면 세이머 버튼 오케이 시체 짓밟아 아이템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템 모두 주우세요 오케이 아이고 이 게임은 진짜 미친듯이 짓인 잔인하네 이거는 잠김됐어 가자 제이콥 뱀말 달려 네 포어에서 양방향통신계라를 켜사 어? 영수석당명공수 만드는거라 일단은 리포트로가 강을 두고 내려가서 그 층에 엘리베이터를 찾아와 응 어차피 자 여기로 어어 전문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봐요 비아이피 식댕 아 식당 우리 무슨 왜 여기다 한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게임 지금 한글바 되어 있어서 그냥 그런 그래픽 까지 한글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한국 감옥인지 배피하기가 아직 좀 어려워요 배피하기가 아직 좀 어려워요 배피한 배피하셨으면 아직은 어려워요 우리 뭘 받았어? 칼리스토 크레딧 나이스 우리 돈 받았다 이 친구도 돈 좀 줘 어렵다 이건 혹시 헬스팩인가 네 회복 주사 우리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벽걸이 상자 에드로에 있는 회복 주사를 찾아보세요 회복 주사는 저리 폼 상자나 저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르족 방향키를 눌러서 빠르게 회복 주사를 사용하세요 회복 주사를 사용하면 체력이 회복되지만 주사 도전 공격 당할 수도 오 진짜?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회복 주사는 인벤토리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회복 아래쪽 방향키 나이스 오케이 회복 중독 당합시다 아아 아마 여기로 가자 리프트 아아 그냥 엘리베터 오케이 엘리베터 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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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이미 좀 아프게 보여요 이거 우리 빠져 구겼어? 오케이 오케이 점점 점점 어 무서워져요 목소리까지 저 그거 목소리이죠? 여기서 목소리 듣는 거고 제이콥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그거 감방이 아니죠 맞는데 싫어 에너지 변환하기 변환기 에너지 변환기 오케이 같이 있는 밀수품을 크레딧스 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는 밀수 오케이 그냥 발수인 것 같아요 오 한번 이게 뭔데 칼리스토 크레딧 진짜 저 애들이 왜 크레딧 있어 크레딧 카드가 없어요? 그냥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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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돈이 진짜 진심 바보야 에이 돈? 돈! 돈 좀 주세요 제발 제발 음 이거 좀 바닥이 좀 조심해야 돼요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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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소리 안 좋아요 어 어 어 제이콥 틀려 내 친구가 내 친구였는데 그게 그게 뭐냐 누구야 뭐야? 오케이 그 작은 거 혹시 무슨 괴물인가? 그리고 괴물을 사람 괴물을 인간은 공격한 다음에 인간은 무슨 괴물을 번경할까? 약간 에일리언처럼? 그 영화처럼? 그런가? 이거 봐요. 루트박스 회폭추사 이게 무슨 충전기처럼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그전 으음 으 Looks lik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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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어 진짜.. 무기보관실 어.. 무한 요닛이 무슨 로버트인가? 그렇죠 설상무기 사령을 승인합니다 구역 확보 완료 의무실로 이동 중 오케이 로.. 로.. 무한 로버트에게 들키지 않.. 안걸로.. 네 그렇게 하자 로.. 근데 그 로버트이.. 킴을 또 잡죠 아 여기로 가자 야야야야야 라이오스.. 우리 왜 추적이 안되지? 엘리베이터처럼 뼈도우 시스템도 나갔나봐 저것들 시야에만 걸리지 않으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거야 나이스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쪽으로 가면 안돼 눈에 띄지 않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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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돌리지마요 혹시 돈 떨어졌어? 아.. 위험한 상황이 높아졌어 위험한 상황이 높아졌어 아.. 어디로 가요 아 제발 킴을 보다 더 위험한데 나 무서운데 어.. 앞으로 갈꺼야 아니면 여기로 올꺼야? 전 이거 지금 마음에 안들어요 계속 가 계속 가죠 잠깐만잠깐만 우리 어떻게 가야되나? 치명적 우려 사용 허가되 제발 어디로 오는지 제발 어디로 오는지 이거 지금 아마 거기로 가야되나? 아니아니아니야 얘는 그거 안들려?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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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보지 마 어어 나이스 계속하자 네과 방교 네과 병동 오케이 네과 병동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계속하자 우리 우리 가기 전에 여기 뭐인지 확인해볼까? 조사? 아 아닌데? 얜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들어가자 그냥 여기 들어가자 알 수는 없네 우리 할 수 있어 친구들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게 뭐야 일단은 박스 여자 얍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 아이구 이게 뭐야 케이트 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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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리아 약속 이리아 약속 을까? 개인일지 케이틀린 말로 박사 블랙 아이언에 도착한 첫날 콜과 만나는 건 처음이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허가도 받았다 어떤 프로그램? 그렇지 않겠지만 나의 팀을 믿는다 연구원들 모두 나처럼 이곳이 보여줄 가능성에 기대가 많다 말라 박사 삭제됨 삭제됨 상태 알 수 없음 다 삭제되었어 유럽아 전 다시 주사 맞을까? 무슨 중독이 당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중독 생성이 있으면 중독 생성이 있으면 중독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어 어 진짜 무기 필요해요 어 우리 무기 필요합니다 우리 팀 제목이 필요합니다 점 아닌가요? 약간 이 풀 그래픽 약간 프레임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닌가? 보안제하실 어 여기 볼 거 많아요 세력 흐어 확 무슨 무슨 변화 말인가 아 지금 필벽 됐는데 아 오케이 세력 찾으면 아마 저절로 봉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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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계속 가자 그냥 이런 무기 받으면 이런 이 게임은 그냥 액션 게임 보다 서바이벌 게임인지 그래요 의무실을 질렀어 무기 보강철로 가는 중이야 그래 거의 다 왔어 계속 움직여 이 상황이 왜 나쁜지 알려주세요 나 나빠지는지 알려주세요 어 왜왜왜왜왜왜왜 나가자 고마워 엉 아 아 제발 배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디야 어디야 진짜 어이없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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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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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 아 아 네 지갑 바보였어 오 카메라 보자 나이스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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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것이 있나 저는 왜이렇게 죽었어 진짜 죽었어 진짜 오 이 회피 방법이 어 미친듯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 그 그 아직 일가자 안가 오케 음 나와 제작할 순 없어 어 안 나와 오오 여기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이거 먼저 지금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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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 뭐 지금 못밟아요 지금 돈 안좋아 전 아마 지가 직접 죽인 시체만 밟아도돼 밟아도돼 오케 오케 동로 길이 없네 길이 막혀있어 아이고 P2성이 왜이리 골 아이고 왜이렇게 P2성이 이렇게 많이 아이고 있어? 우리 거기로 가는 것 같죠 어 이거는데? 어.. 아 비명 소리가 너무 많아요 1, 2, 2, 3, 4, 4, 5, 6, 7, 7, 8, 8, 9, 9, 10, 10, 10, 11, 11, 12, 12, 13, 14, 15, 14, 15, 15, 15, 16, 16, 16, 16, 17, 17, 20, 오케 오케이 빨리 없어 진짜 너 말이라? 어이 없어 어이 없어 맞잖아 에이 진짜 할 말이 없어 알 말이 없다고 어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 왜에에에에에에 다음 보안시스템 작품 출신 수강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휴으윽 나이스 네 네 네 네 네 더 많이 봐요? 네 두 마리 더 봐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기다립시다 나 역시 지금 됐어? 다 주세요 어 헬스 필북도 좀 받고 저는 지금 이 싸움 그 날이 오고 난이도 난이도 바꿨어요 지금 되는데 아까 싸움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중간 난이도로 지금 최소 난이도로 했는데 한번 계속 가자 이리 와 타자 너무 많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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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더 버틸 수 있어 아 그래 구분대를 보내겠다 대위님 구분대는 전멸했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 대기해 안 됩니다 타격해 방어선 뚫렸습니다 알았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전선을 참고 통하래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아 왜 들어가면 안 되네 뭐야 여긴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지 나도 박박치 깼는데 이색 자 자 그래 잠깐 정리를 해보자 아 니가 여기 추락했고 저 멍멍 침착이 됐지 우리 탓이 아니야 이런 오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너는 뭐해 응? 대답해 뭐가 달로 해 너만 생포라고 했냐고 어 어 내가 말했지 여긴 내 왕국이라고 하하하 하하 어후 그게 아쉬운데 그 기계에 이인 사용했던 어 툴 우리도 나 들어왔어 베네스도 같지 뭐라고 어 중간에 만났거든 괴물들이 끝장내버랐어 왜 아 어 너 무서운 놈이었네 좋아 계속 가 위쪽에 안전실이 있어 네 네 오케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오 인메 아 그거 우리야 다 우리야 이게 뭐야 여파 여러분 첫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내일 아니면 네 내일 새로운 에피소드 올거에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